고양이가 사료 그릇을 보며 애옹 애옹 울리며 엄마는 그걸 척하시고 사료를 주시고 고양이가 물그릇을 보며 애옹 애옹 울면 엄마는 그걸 척하시고 물을 주시네 고양이가 장난감을 보며 애옹 애옹 울면 엄마는 그걸 척하시고 장난감을 꺼내시지 엄마는 고양이 마음을 모두 아시네 책을 폈지 그리고 다짐했다 다 읽기로 책을 넘겼지 한 장을 읽었어 하지만 날아오는 엄마의 잔소리 심부름 다녀와 결국 다 딱 다녀오고 다시 읽었지 한 장 한 장 넘기면서 책의 세 개로 빠져들지 어느덧 마지막 장을 넘기고 책을 덮었어 그런데 또 날아오는 엄마의 잔소리 다 읽었으면 방정리해 엄마는 고양이 마음만 아시네 엄마는 고양이 마음만 아시네 축하하 talks 복구가